여러분 안녕 저는 스튜디오였습니다 스튜디오에 온 이유는 엘빗이랑 오늘 하루종일 데이트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엘빗이가 오늘부터 방학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째 딸이랑 시간을 단둘이 오붓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흑백사진을 찍으려고 왔어요 그러면 사진부터 찍으러 가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김앨비씨 엄마랑 사진 찍은거 어땠나요? 재미있었나요? 뭐가 제일 재미있었나요? 뭐하고 찍은게 제일 재미있었죠? 우리는 사진을 이제 찍었구요 엘리가 좋아하는.. 엘리 뭐 먹고 싶어요 점심? 소포게티를 먹으러? 끝!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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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기다리면 되는데 5분 타임 2 Up 은 screams 또 도착 1 나랑 같이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고소해서 밥 먹어야지 그냥 먹어야지 이거 엄마가 잘라줄게 토마토 먼저 토마토 먼저 토마토 먼저 같이 해줘 야채도 먹어야 돼요 어때? 토마토랑 치즈랑 같이 먹어 이건 리쿠타 치즈 이게 보라타 치즈 맛있는데? 맛있는데? 이거 치워? 이거 엄마가 덜어줄게 이거 엄마가 덜어줄게 뜨거운 물 이거 엄마가 덜어줄게 엄마가 덜어줄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할리 진짜 맛있어 이거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엄마 내일도 방학이에요? 내일도 방학이야 내일도 방학이야 이거 버섯도 먹어야 돼 머쉬룸 포크로 폭 찍어서 먹어 둘 셋 바스타 바스타 한 번에 다 싹 다 싹 파스타 바스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맛있는 밥을 먹고 사진을 찾으러 갑니다. 사진을 찾고 서울 앵무새 가서 그 핫하디 핫한 퀸 암왕을 먹어볼게요. 그러면 사진 먼저 찾으러 갈게요. 렛츠고! hello, Ramona I can't shake the simplest feeling Beyond the ghost We stand on the opposite shore Hello, Ramona I reach through mysterious ceilings 엘리가 골랐어 이거 왔어요 제가 먹고 싶어? 이걸 엄마 두고 아빠 건 뭘로 줄게? 아빠 건 뭘로 줄게? 엘리 여기서도 하나 골라 그 접시 꾸미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사자 가자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어때 맛있어? 아메리카노 아님 아빠 앵무새 라떼 아이스 아이스가 더 맛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